네 여러분들 재물은 집안에 가득하게 하는 그 첫 번째 방법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죠 항상 현관 청소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어린이가 집 앞에 현관 아주 깨끗하게 잘 치우고 있는데요 이 현관 청소는 말이죠 우리가 사는 공간 집도 그렇지만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잘 되고자 하시고 집안에 좋은 운을 모으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내 집안에 들어오는 그 길목까지도 신경 쓰고 책임지는 그러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내 집안의 현관 청소도 당연히 하셔야겠지만은 문 앞에도 더럽다고 한다면은 그 청소하시는 분이 청소하길 기다리기 이전에 그냥 스스로 먼저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 놓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온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서. 부서.